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9일 날 사과문 낭독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내되는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문제 등을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 선대위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 날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담당했던 전직 경기도 소속 공무원 제보자 a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긁은 뒤 그러니까 결제한 이후에 취소한 내역이라면서 영수증 10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월 10일 조선닷컴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a씨로부터 입수한 a씨의 지난해 카드 결제 내역 10건을 분석한 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소고기 안심과 초밥 이외에 김혜경 씨의 심부름에 사용된 제보자 a씨의 카드 사용차가 전부는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닭백숙집도 포함되고 중화요리집도 포함되어 있고 보거집도 포함되어 있고 베트남 식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내되는 김혜경 씨는 경기도의 공금을 활용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10건을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평일날 다시 그 업체를 방문해서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시간대에 자기가 다시 해당 매장에서 개인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0건의 결제 내역은 제보자 a씨가 지난해 4월 23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결제한 뒤에 취소한 영수증입니다. 해당 결제 취소액은 대략 7만 9천원으로부터 12만원이었습니다. 결제 차는 성남 베트남 식당 2건 수원 초밥집 3건 성남 초밥집 1건 성남 보거집 1건 성남 중식당 2건 성남 백숙집 1건 등입니다. 이 같은 결제 내역으로 봐가지고 이재명 후보 내외는 특별하게 일식을 좋아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한편 뉴델리 시문은 2021년도 경기도 기획담당 간 시책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수도권 광력행정협의 대책 업무 추진비만으로도 2021년도의 1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3차례에 걸쳐서 792만 1780원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 이재명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7차례 91만 4천원이 사용됐음을 밝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꾸준히 결제된 장소는 대부분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서 직선거리 2.5km 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소갈비 전문점 두 차례 각각 11만 2천원과 12만원입니다. 다음에 한우구이 전문점 11만 2천원으로 분당 판교에 있습니다. 파스타 전문점 11만 8천원으로 분당 판교에 2월 10일날 결제된 겁니다. 중식당 분당 서현회 2월 24일날 9만 6천원 결제됐습니다. 한우 전문점 분당 임회에 4월 13일 12만원 결제됐습니다. 스테이크 전문점 판교에 6월 18일 11만 8천원이 결제됐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소위 내부 규정인 12만원을 넘지 않도록 아주 12만에 근접한 그런 액수만을 결제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갈비 전문점 한우구이 전문점 파스타 전문점 중식당 한우 전문점 스테이크 전문점 아주 각양각색의 좋은 요리를 가지고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의 집안이 호의호식했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과 공무원을 사찍인 용무를 위한 직원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중근 전 교수의 해석은 독특하고 그리고 귀담아 들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2월 9일날 cbs라디오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중근 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걸 사과라고 했습니까? 제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 본질을 다 피해 갔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한 내용을 보면 5급 공무원 배소연 씨와 7급 공무원 제보자 a씨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나는 a씨를 딱 한 번 봤을 뿐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다 피해가고 배소연 씨의 갑질의 문제로 프레임을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배소연 씨라는 사람이 사실상 김혜경 씨의 몸종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의의 녹을 받는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그것도 5급하고 7급 제보자 a씨 둘씩이나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5급 7급 그리고 운전기사가 포함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 부여입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취작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상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소연 씨라는 사람이 사실상 몸종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5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을 둘씩이나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국가의 헬세로 고용한 두 명의 공복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김혜경 씨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 사실상 혈세를 자기들 생활비로 쓴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수사나 감사로 받겠다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약 올리는 것입니다. 캐치미 if you can 당신 잡을 수 있으면 나를 잡아봐 나 잡아봐 거의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0점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진중근 전 교수가 김혜경 사건의 본질을 좀 독특한 시각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린 몸종처럼 부린 사건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마누라가 되는 김혜경 씨가 5급 한 명 7급 한 명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부리는 것을 두고 진중근 씨는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회에서 조선 인구를 1천만 명 정도로 봤을 때 대략 40%에 해당하는 400만 정도가 당시에 노비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선조위 노비는 나라와 양반 가문의 구전일을 도맡는 핵심 노동력이었습니다. 공노비는 왕실과 관하에 산호비는 양반가의 일꾼이자 몸종이었습니다. 조선은 동족 노비에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대로부터 약 3천 년간 노비 제도가 몇몇이 이어져 왔습니다. 몸종처럼 활동한 배 소연 씨가 제보자 a 씨에게 12만을 넘는 영수증을 12만은 넘지 않게 두 개로 나누라고 닦다라는 육성 녹음 파일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육성 파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를 합니다. 마치 몸종처럼 부렸구나. 아마도 이 같은 심한 하대가 제보자 a 씨가 공무원직을 떠난 이후에 이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공론화하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가보 경정 가보 계획에서 신분제 폐지가 법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다가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도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완전히 신분제도가 허물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우리 사회에 탄생했다는 그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근래의 일부 식차청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화 산업화를 거쳐서 조선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화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다시 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통했던 오그라 기지오 교토대 교수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는 그런 명저서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을 예리하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도덕을 쟁취하는 순간 권력과 부가 저절로 굴러들어온다고 믿었다. 조선시대는 도덕적 우위를 쟁취하는 순간 권력과 부가 저절로 굴러들어온다고 믿었다. 도덕을 쟁취하는 자들이 돈과 권력을 둘러싼 암투에 기꺼이 가담하는 것은 도덕지향성 국가인 한국에서는 그게 우월 전략이란 얘기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턱없는 허위의식으로 무장한 586운동권 정치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현재 조선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김해경 씨는 586운동권 정치인뿐만 아니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의 마누라까지 이렇게 도덕적 우위로 무장할 수 있고 공무원을 마치 몸종처럼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많은 시민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아내 김해경 씨의 의식구조는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라는 그런 양반의식에다가 아래 것들을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선민의식이 더해져서 공무원 3명을 마치 종불이듯 했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 마누라 의식이 그 정도이고 바로 그가 청와대 안주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